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찐남미 오늘 마실 것은 슈가로로 스파클링 레몬사이다 그리고 더블라임 이렇게 두가지도 가져왔어요. 더블라임 그리고 더블라임 자 아.. 아.. 정말.. 아.. 레몬아.. 레몬한 느낌으로 되게 상큼하네요 레몬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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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달콤한 레몬 느낌이고 이건 좀 상큼한 레몬 느낌 좀 달달한 거 좋아하면 이거 달다 이것도 0칼로리 달아요 근데 당뇨가 0이야 아 너무 차가워가지고 말을 바로 못했어 레몬 느낌 달콤한 레몬 그렇게 쉬지 않아요 이게 딱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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